그러면 뭐 정해야 되는 게 더 이제 없나? 잘 자면 돼. 잘 자면 돼. 잘 소화시키면 잘 자라. 자, 설거지 거리가 오늘 조금 있어요. 네. 가면 되지. 일단 음식물을 얼른 모으자. 좋아요, 좋아요. 마이 페이버트. 미 투. 마이 페이버트. 미치다. 이 노래는 잡히지 않음, 너무너무 잘 참고. 전혀 잘 생각합니다. 그 노래가 어떻게過? 이 노래가 제일 abst는 걸 말해볼까? 저희 노래가 제일 불러. 저희 노래는 너무 잘 생각할 테고 거기서 이렇게 좋더라구요. 오늘도 귀 اسоляю. 이 노래는 정말 정말 잘 생각해요. 유나 봐.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sun goes down 뭐지, 진지해 뭐지, 진지해 Always remember us 이 정도면 조명해줘야 돼 야, 이거 뭐야? 땡큐 땡큐 기찐하우스 마감 마감 안녕 내일 일어나서 우선은 그거 친구들 방 데워놓는 그거는 그거는 꼭 해줘야 돼 알았어요 소등할게요 네 좋습니다, 갑시다 진짜 퇴근하나 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른들아, 공기 걸려 갑시다 갑시다 고생했죠 고생하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